난 써먹을 수 있지 굿샷 와 이제 떨어진다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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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험 엘 엘 올라가 갔네 어 아 짧아 흠 뭐 이쯔라 이쯔라 지내왔어 지내왔어 이게 창간건가? 내꺼는 적은줄 알아 다이틀 1번 인도네꺼죠 이게 내꺼 아 이거 빨간거 적힌거 눈꺼 아니야? 빨간거 내꺼 글자 내꺼 그래 여기 오 잘했다 우와 굉장히 멋있다 야 끌만큼 때렸는데 잘했다 야 끌만큼 조금 더 없습니다 여쭤더라도 치즈매더 이상은 황풀스윙 다 황풀스윙은 잘못된 분들이 많아서 그 나이가 그쵸? 야 이거 멋진데? 아깝다 아깝다 이만 하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거기에 알이소 야 아따 저게 들어가네 그래 이 자리에 들어가네 이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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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아깝다 어깝다 자 그러게 자 예 예 예 아깝다 왠지 아깝다 진짜. 싱글하겠다. 진짜 그리 잘 치나? 지금 살파던데? 그래? 아까 공 굴리는거, 공 찾는거 다 벌타나? 말투 밖에 있었잖아. 내가 다 봤다. 그것도 공 막 굴리고. 용서할 수 없다. 공은 자리에 의해 온다. 뇌. 뇌. 이만큼. 이만큼. 뇌. 그가 140 이란 얘기잖아. 네, 네. 그런데 앞바람 살짝 있어서. 응 저리도 좀 묵기말이 좀 나왔네 아이고야 저기서 자고? 오전 라운딩 왔습니다 공 있는데? 정교수꺼? 너무 길었어 너무 길었어 거기서 계단 옆에 그렇죠 아이고 우산 우산 와 이야 하프로 진짜 250원 온거 같은데? 270? 와 사라지기 다행이다 하이튼 어제도 저 언덕 위에 갔거든 응 그래도 어제보다 좀 나왔네 응 네 그럼 성운이지 두 번째게 오비니까 아우 너무 맛있다 맞지? 둘, 셋, 넷, 파이브운이지 어떻게 해? 오비잖아 오비인데 오비는 그 자리에서 치면 아 잠정거제 벌타 한개 네 네 다섯, 파이브운이지 맞잖아 파이브운 아이가? 맞잖아 세컨 세컨 세컨이 나왔고 한 번 더 쳤고 그러니까 두 개 플러스잖아 세 개만 올렸는데 그거잖아 여기부터가 평평하고 내리막이야 여기부터가 평평하고 내리막이야 여기보세요 여기보세요 그러면 내리막 전혀 없어요 네 상지로 가리 다치셔야지 끝에 올라가요 하여튼 오르막도 괜찮아요 서진아 하여튼 나이스 나이스 우와 틀어주세요 영아 오케이 네 이 사람들이지? 오케이 서빈 서빈 아니 누가 봐도 오케인데 저거를 뭔 구고요 굿샷 참 네 뭐라 쿵시거리노 박스에서 드롭다 안시켜주고 열심이네 쳐라 열심이네 쳐라 열심이 나한테 열심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 내가 갔다 너는 내가 6회가 이거 뭐 이거 뭐 거리낸다 우와 헐 셔터 됐다 자 더더 캐 나요 와 이클랬네 오케이 맞지? 한클럽 대자 안되는데 안되? 그럼 안된대 한클럽 아이가? 클럽 걸고 안되면 벌타투타 야 나와있잖아 거기 여전히 선이 보인다 내 클럽이 되지 싶은데? 응 안되지 안되 안되지마 스포츠인데 자꾸 컨실디에 기대 좋다 조정 가자 조금만 더 가자 봐라 이거 못내았다니까 이쪽으로 가야가? 천장 한번만 해 네 그렇게 똑같지가 않네 또 이렇게 계세요 사진이 찍어야 돼 아 나도 부르네 lington 고맙습니다 예 롱 8번 야, 5놈 한 해보나? 한 번 해봐라 135놈입니다 135놈입니다 5놈? 19 4분 30놈 20놈 20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